드라이 아이스 권총 준비물, 필름통, 나무젓가락, 고무줄, 투명테이프, 드라이 아이스, 스포이트, 물, 비커, 면장갑 나무젓가락과 고무줄을 이용하여 권총 모양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무젓가락 총의 끝에 고무줄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필름통을 고정시킵니다. 드라이 아이스 조각 3, 4개를 필름통 속에 넣습니다. 이때 드라이 아이스를 만질 때는 동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스푼이나 핀셋, 면장갑이나 고무장갑을 사용합니다. 드라이 아이스 조각이 든 필름통 속에 3, 4방울의 물을 스포이트로 떨어뜨린 후 뚜껑을 재빨리 닫습니다. 총은 앞을 향하여 겨냥하고 가볍게 흔들어주면 잠시 후 펑 소리를 내며 뚜껑이 앞으로 발사됩니다. 발사할 때는 사람을 향해서 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